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이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무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시청자님들 잘 쉬다 오셨습니까? 또 한 시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무가님 요즘에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것보다 다양한 직업을 하는 N잡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 이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하고 직장이 워낙 강조된 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벌써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새로운 이제 MZ세대 분들이 뭔가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그러고 요즘 이제 또 비트코인 광풍 불면서 39세에 은퇴하는 게 또 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기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그런 영향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 주변에도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까 좀 용돈을 벌려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2의 월급을 원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녹록치가 않아서 씁쓸한 패배감만 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님들께서는 그러시면 안 되겠죠. 매도해진 홍프로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아래 참여 방법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에 0256번입니다. 전화상담하시는 분들은요. 홍프로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저랑도 이야기 나누신 다음에 돌림판 선물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유튜브 상담도 환영합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까지 보내주시면요. 발 빠른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햄버거 세트, 커피 쿠폰까지 저희가 넉넉하게 넣어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푸짐한 선물까지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더 올라갑니다. 문자 상담 신청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사실 수익을 얻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공부랑 좀 함께 한다면 병행을 한다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프로님의 비법이 담긴 또 영상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외국인 기관에서 매수한 종목을 보려면 사실 뭐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교육 동영상에 검색기를 코스탁하고 코스피 쪽에 외국인 기관 매수한 여력을 볼 수 있는 검색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아마 좀 매매에 숙달되신 분들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록은 돼 있지만 일단 부분별로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그게 원래 13강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워낙 긴데 좀 압축본으로 줄여놓은 거라서 매매에 좀 도움되시라는 의미고 또 하나는 또 개인이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불편한 부분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USB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수급을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꿀팁들도 다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USB 신청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3일 장종 문자체험권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자를 통해서도 다양한 꿀팁들이 대방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119 출발을 해볼 텐데요. 힘차게 외쳐볼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최근에 못한 종목 상담도 많이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은별 씨 얼굴이 나오고 밑으로 내리게 되면 제 얼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빨간색이 안 돼 있는데 화요일 날 저녁 8시 전에는 제가 방송 중으로 나오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셔서 여러 가지 물어보시면 많은 답변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노란톡에서도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도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감 시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이 큰 변동성 없이 금일 강보안 마감했는데요. 상위주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상승하면서 다른 종목 대비 좀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내리는 듯하지만 그래도 플러스 마감한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이 오랜만에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9% 상승한 3,267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 상승한 드디어 1,000을 넘었습니다. 1,01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8일 오늘 저녁이 아마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인데요. 그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종목들의 등락폭이 되게 심했고 변동성 장세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단,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8%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항생과 지금 상해 지수는 상승 마감했고 지금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원달러 환율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1,125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갭 상승하면서 전일부터 상승세가 지금 강해지고 있고요. 오늘은 소폭 하락한 1,132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저희가 외국인 수급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한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관심주 수익 리뷰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3월 9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신고가 나온 게 있는데 사실은 전주에 안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 리드코프고요. 리드코프가 3월 9일 날 6,950원에 제시하고 나서 최대 67.9%까지 다우데이터 4월 26일 날 13,900원대 제시해드리고 19.1% 코맥스 5월 18일 날 제시해드리고 현재 51.5%까지 올라갔습니다. 리드코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드코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 일단은 실적이 워낙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업황이 이제 말씀드릴 때 항상 뭐 제3금융이라서 안 좋게 보지만 이 회사는 유가 관련 부분도 하고 있고 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위치에서 사실 11,000원대까지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상승각은 나왔습니다. 주봉 상황으로 보게 되시면 상단 저항대가 지금 11,000원대인데요. 위로 11,000원이 강하게 돌파가 되면 최종 목표가는 12,000원으로 보시고요. 하단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11,000원대 이탈하면 조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유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두 번째 종목이 다우데이터인데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한 17,000원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치 상황에서 매물대 상황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16,000원 초반권이 지금 계속 매물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수렴한다고 하면 이 종목은 재차 17,000원대까지 올라간다 보고 있고요. 하단에 조종이 나오게 되면 15,500원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단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윗방향을 보시면서 최고가를 한번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 15,000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는 살아있고 다음 주 월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 코맥스인데요. 코맥스는 지금 상황이 되게 좋습니다. 사실 만원의 앞에 저항대가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은 걸리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 지금 아무래도 수술실 CCTV 이슈랑 여러 가지 복합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관심주로 제시해 드렸을 때는 삼성 스마트 싱스 관련해서 알려드렸던 건데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발언과 이슈 때문에 지금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위에 상단으로 만 원대 이상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 상승세가 살아있고 흔들긴 하더라도 물량이 아직 그만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8,900원 이탈 안 한다면 좀 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은 8,900원이 이탈하면 조종폭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보유자분들이 보통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만 원대 돌파 여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한과 관심주 수익 리뷰를 했고요. 생방송 중에 문자 유튜브 종목 상담을 저희가 드리고 나서 선택된 분들께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을 바로 보내드리고요.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고정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9023님의 풍산 매수가 4만 500원 비중 30% 홍프로님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저도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 구리값 상승에 의한 전체적인 상승세가 나왔고 동학금 소재 가공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는 탄약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부터 미국의 신형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차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5만 원은 못 찍고 4만 9,950원을 찍은 이후에 조종세가 아주 지금 거의 위치로 보게 되면 한 달 이상의 조종이 나오는데요. 일단 기간 수급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 달 전부터 5월 25일부터 보시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면서 조종폭이 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시청자님 매수가 조금 높은 건 아닌데 문제는 박스권에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들어갔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으로는 3만 6,800원, 700원대가 지지선이고요. 위로 4만 원 부관을 바로 가진 못할 겁니다. 위치로 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3만 9,000원대가 초반권이 안착이 되면 상승 전환은 될 거로 보는데 주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계속 6주째 하락세로 내려오고 조종받는 거라서 20주선이 3만 6,000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는 이탈하지 않을 걸로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저는 단기 목표가는 4만 2,000원 초반권을 보고 추세 전환이 되려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만 6,000원 후반권을 지지권, 최종 목표가를 3만 2,500원 4만 2,500원 그리고 강한 흐름실은 4만 4,000원까지 보시는데 다음 주에 반등 영역으로 체크하시면서 외국인 기관 관련 수급을 확인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공이사님께는 햄버거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쿠폰을 드리고요. 구공이사님께서 바로 문자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940님의 한국전력 2만 6,000원 30% 정말 안 가네요. 어찌하오리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력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1월부터 지금 연료비 변동 가격제로 바뀌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제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행은 안 되고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장기 석탄 발전 감축 부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전력한테는 되게 좋은 부분이고 향후에 기후 환경에 관련된 요금은 점진적으로 인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박스권 형태이긴 한데 당연히 안 갑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니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최근에 투신 같은 경우가 매수가 아주 강한데요. 문제는 외국인 매도와 개인도 지치니까 자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윗방향의 매물 소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12월하고 1월 달에 3만 원까지 강세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거의 열흘 이상이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매물 소화 과정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2만 7,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상단에 2만 9,000원대 이상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월봉으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이 훼손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만일에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최종 목표가는 3만 2천 원 그리고 하단에 21선은 이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2만 6천 원이 이탈되면 다시 조종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단 수렴 구간이 거쳐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2만 7,500원이 돌파했을 때 중요 구간으로 진입이 되니까 시청자분께서 꼭 체크하셨다가 지금 현재 가격대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40님께는 커피 쿠폰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바로 한 달 이내에 발송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을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요즘 수익률 어떠세요? 지금 주식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한 8% 정도 보고 있어요. 수익률. 아니, 수익률을 8% 본다는 게 아니라 전체 수익률이요? 네. 잘 하세요? 요즘에 어떠세요? 요즘에는 좀 잘 안 가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시죠? 콜마 P&H요. 매수가 얼마세요? 5만 1,400원이요. 5만 1,400원이면 거의 매수가네요, 지금? 네, 최근에 구매했어요. 네, 일단은 위치가 크게 나쁘진 않은데 콜마 P&H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운 상태입니다. 지금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시죠? 15%요. 지금 말씀드리면 원래 건기식 관련 주고 화장품 OEM, ODM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가 대주주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콜마 같은 경우는 원래 ODM 방식으로 지금 애터미라고 네트워크 관련 회사에 동사에 공급되는 화장품이 들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중국에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콜마 P&H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중국 매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국와구의 관계가 좀 묘연하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콜마 P&H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계 매출이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최근 센트룸 관련해서 국내 생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매출 예상됐던, 나왔던 게 센트룸 같은 경우가 1,500억 정도 매출이 되고요. 지금 그 부분도 아마 향후에 매출로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바닥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윗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5만 3천 원대 초반이 돌파가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인 5만 7천 5백 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가격대는 6만 원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지금 박스권 형태로 계속 왔잖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저가라 아직 안 간 거라 구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가라는 게 저희가 주가라는 게 저가라는 기준은 없어요, 시청자님. 이탈하면 저가가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단에 지금 5만 원이 절대 이탈하면 안 되고요. 위로 5만 3천 원이 넘어가면 직전 고점에 5만 7천 5백 원대 그리고 6만 원대까지는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말대로 5만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가 인식은 되고요. 45분이나 전체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다음 주가 수렴이 잘 끝나면 한 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또 혹시라도 시진핑 주석하고 무슨 어떤 이슈가 생겨도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 번 온다고 소리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시청자님도 모르니까 저는 그런 거는 그냥 참고 자료로 쓰지 기억을 안 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가격 전략으로는 제시해드린 가격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궁금하신 거는 다 여쭤보셨나요? 네. 네, 다행입니다. 이제 좀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부터 대응 잘하시길 바랄게요. 네. 혹시 자제분은 딸인가요? 아드님인가요? 아들 셋입니다. 아, 아드님이시구나. 목소리가 굉장히 우렁쳤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들아 사랑해!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 번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아들아 사랑해!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좋아하시는 햄버거나 치킨 이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시청자님께서 좋아하시는 커피가 두 잔 나왔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대응 잘 하셔서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시청자님과 전화 상담 통해서 궁금하신 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도의 신! 홈프러님과 함께 가격 전략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772에 0256번 지금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차근차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선물 챙겨 가셔야죠. 햄버거 세트와 커피 쿠폰 저희가 랜덤으로 선정해서 드리고 있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으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묵은 고민과 갈등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프러님의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 오늘도 저희가 챙겨 드리는데요. 5분 선정을 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분 발표할 테니까요.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고민 상담, 시장의 대응 방법 그리고 USB 선물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푸짐하게 저희가 챙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는데 푸짐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3일 문자 체험권도 넣어드리고 있어요. 당종의 문자 리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꿀팁들을 정말정말 대 방출하는 문자 체험권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프로 단 3글자만 보내주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홈프러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홈프러님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홈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사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을 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최근에는 일주일 전쯤 5G가 바닥은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대가 종목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61선에 있는 종목과 120선에 있는 종목의 흐름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렸고 그 이후에 지금 KMW는 조금 약하게 올랐고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유튜브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태연이 님이 사마알미늄 15,300원 10%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 비중은 10% 에이로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회사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류의 종목들은 철강이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이는데 중요한 거는 현재 위치에서는 약간은 시청자님이 추경 매수를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수렴한다면 재차 올라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여러 군데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포장제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응극제나 양극제 쪽에도 박제 그 포장의 외부에 사용하는 거 산업용도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용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최근에는 아무래도 비철금속 쪽에 테마가 붙으면서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차트 위치를 보시게 되면 1차 상승 나왔고 그다음에 조종을 주고 다시 2차가 올라갔는데 조종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장대양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2,500원이 돌파하면 상방향으로 올라가는데 중간 가격이 대략적으로 13,800원에서 14,000원 구간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보시면 월봉상 신고가를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올라가게 되면 16,000원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위치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수령 구간을 거친 이후에 14,000원 근처가 돌파가 되면 저는 16,000원대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매수계가 높으면 전 개인적으로는 매수가 매도 전략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입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투자에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이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를 최고점으로 안 하고 15,500원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아무래도 시간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려면 약간은 시간을 많이 둬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볼링저밴드로 위치로 보게 되면 한 일주일 정도면 뭔가 흐름은 나올 것 같은데 위로 갔을 때 최종 목표가를 15,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태연이 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선물로 전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최영선 님이 유진테크 매수가 4만 9,350원 20%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유진테크도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 종목 또한 좀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조종폭이 깊어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방막 형성하는 진공 트레지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전공적 프로세스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 산업가스 충전, 제조, 정제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목의 위치를 잠깐 보시면 지금 작년 그러니까 1월 달이 1만 6천 원 최근 고점이 5만 4천 원 그러니까 당연히 조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중간에 했었고 최근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수급이 크게 나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 수렴을 거치면 실적이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재차 반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단 가격에 4만 5천 원대가 지지권 상승했을 때 윗방향에 시청자 님 매수과하고 지금 맞물립니다. 4만 9천 원대가 돌파하게 되면 중간 고점 자리에 하락한 가격인 5만 2천 5백 원이 1차 목표가 돌파가 되면 저는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5만 5천 원으로 정해드리는데요. 올라가려면 지금 4만 9천 원 언덕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하단에 4만 5천 2백 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2주 정도 좀 더 보시고요. 혹시라도 강한 흐름이 나오면 5만 2천 5백 원이 넘어갔을 때 저는 비중을 좀 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줄이시고 다시 재차 돌파가 나오면 최종 목표가를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조정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가 좋다, 비메모리가 좋다, 서버 디램이 좋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중요한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실하게 상승전환이 되지 않으면 아직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새롭게 공장 짓는 부분 이슈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은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성님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상담해드렸고요. 바로 전황 상담을 연결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요즘 매매 어떠세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네. 뭐 어차피 최근에 연초까지는 수익 잘 나셨죠, 그래도? 아니, 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줄이시네요. 아, 그러시군요. 아무튼 그러면 화이팅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포스코인데요. 36만 3천 원인데 1%요? 제가 포스코를 방송에서 40만 원 이후엔 조심하라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인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좋았고 또 철강성 가격의 상승 영향으로 2분기, 3분기가 제조 원가가 지금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삐그덕거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인데 인재부터는 실적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철강 부분이 지금 2차 전제하고 수소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쪽에 계속 외형 확대는 되고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외국인 기관 수급이겠죠, 시청자님? 네. 가격이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급을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외국인 기관 매도 엄청나죠, 시청자님? 네. 이러다 보니까 상승을 못하는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33만 원대 지지권은 바탕이 되는데 만일에 이탈하면 좀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31만 원 후반권까지 밀릴 수 있고요. 다음 주에 중요한 게 35만 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상승 가구로 바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외국인 기관 수급 그리고 35만 원 안착 여부. 그래서 돌파가 되면 1차 목표가를 37만 5천 원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셔야 되는 부분이 이 종목이 안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님. 그렇죠? 네. 그래서 수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33만 원 이탈만 안 하면 상승이 35만 원 돌파하면 37만 5천 원이 1차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40만 원을 정해드리는데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좀 지칠 수는 있으니까 비중은 더 이상 넣지 마시고요. 시청자님 매수가가 이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2주 정도만 흐름이 나쁘지 않으면 크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단 33만 원 이탈하면 기간을 좀 더 잡으셔야 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제 몇 개는 안 됐는데 정말 정말 줄이니이시군요. 네, 저희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이제 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더 많으시니까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란다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방송 저희 전화 끝나고 나서도 샵 3772번 문자로를 통해서 주식 동영상 강의도 좀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네, 열심히 공부해서 수익 꼭 나시길 바라면서 주린이를 탈출할 수 있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탈출 두 글자 외쳐주시면 제가 돌림판을 돌려볼게요. 네. 탈출! 탈출합시다! 왜까요? 선물은 어떻게 나올지 저희 방송 매일 함께해 주시면서 많은 팁들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의미로 햄버거 세트를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포스코 꼭 수익으로 나을 수 있길 바랄게요. 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전화 상담 통해서 한 분 한 분씩 디테일한 전략 잡아가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보시다가 내 종목 너무너무 궁금하고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상담 신청해 주셔도 되고요. 전화 상담 023772에 0256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상담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보다 다양한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리고요. 문자와 유튜브 상담하시는 분들도 선물 당연히 챙겨드립니다.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와 유튜브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종목명,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과 함께 가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프로님께서 종목에 대해 상담을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내가 장중에 혼자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요. 홍프로님의 비법 또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5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니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USB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문자체험권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3일 문자체험권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홍프로님. 문자상담 계속해 보겠습니다. 8830님의 에이스테크. 2만 2천원 15% 홍프로님 꼭 상담해 주세요.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약간은 시간 두시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3분기부터 지금 실적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크게 나쁘진 않지만 문제는 시간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 2평선 각 자체가 지금 다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급등하게 되면 저는 사실 8830님 같은 경우는 바로 매수가에 매도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위치에서 2만원대 저항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2만원대 초반권이 돌파가 되면 2만 2천 5백원까지 가능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급등해서 2만 5천원까지 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옆으로 수렴해서 올라간다면 2평선이 전체적으로 수렴이 되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로 2, 3주를 지나고 올리면 2평선 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 보통은 저희가 급등하게 되면 차익 욕구가 생깁니다. 초보원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저같이 오래된 사람들은 종목이 느닷없이 급등하면 무조건 매도를 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트레이더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배율에서 올라갈 때는 중요한 부분이 장기 평선 자체가 하락구조로 내려온 상태 지금 120선이 2만 300원, 400원인데 다음 주면 좀 내려와서 2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당장 상승하면 매수가에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수렴하고 올라간다면 저는 최종 목표가는 2만 4천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종도 염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61선 근처인 1만 8천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도 상승세는 좀 나올 거로 보니까 이 점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830님께는 제가 햄버거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확인 문자를 저희한테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943님의 넥스트아이 2155원 20% 줄인이 이제 잘 안 되네요. 홍프로님 도움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약간 테마주로 깨어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신 기술을 이용한 각종 첨단 외관검사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잠깐 이 종목은 재무제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2018년 이후로 계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다수가 약간은 세력주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인식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마주에 가깝고요. 실적이 혹시라도 흑자전환이 된다면 좋겠지만 당장은 좀 실적 기준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29344님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위치에서 2250원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위치로 보게 되면 월봉상 지금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눌러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상승은 가능해 보이고요. 2250원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상단의 목표가를 2450원대로 일단 설정해드리고 비중을 20%까지 들어갈 종목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되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요. 하단에 손절가는 사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다시 재차 내려가게 되면 198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다시 전조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월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급등락이 반복되는 회사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은봉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이평선이 지금 약간 복잡한 형태로 돼 있으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2250원, 2450원을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2943님께는 커피 쿠폰을 증정해드리고요.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마 한 달 이내에 발송되니까 드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종목 중에 홍창표님인데 제가 잠깐 웃음이 나옵니다. 삼성생명 8만 7,100원 10% 너무 고점에서 잡았나 봐요. 금리 인상 한다는데 연말까지 기다리면 소생할 수 있을까요? 매수하고 계속 하락 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생명 사실 저도 나쁘게 보지는 않았는데 9만 원을 돌파 못하면서 아무래도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기간 외국인 수급이 꼬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 그리고 최대 전속 설계사를 포진하고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삼성생명도 지금 상속세 관련된 부분 때문에 삼성 관련된 전체적인 종목들이 배당소득으로 기대감으로 반짝 상승했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그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일단은 지금 기간 수급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8만 5천 원 이상에서는 기간이 연속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배당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중장기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여유로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10%시니까 지금 현재 한 8, 9% 정도 마이너스신데 120선까지 내려왔으면 조정이 거의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봉이 지금 계속 하락형이라서 8만 원이 이탈하게 되면 약간은 추가 조정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가 원래 장대항공 나왔던 자리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형으로 지금 거의 2주가량 내려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면 현재 위치에서 8만 3천 원대를 안착해야 상승전환이 됩니다. 지지 가격대였던 부분이 지금은 저항 가격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길게 보신다면 매수가 이상은 간다 보고 있고요. 일단은 돌파되게 되면 최종 목표가를 9만 원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현재 위치에서 7만 7천 5백 원 밑으로 가면 사실 추가 매수도 염두할 필요는 있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추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양봉이 한번 나온 이후에 5일선 안착한 다음에 추가하는 방식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요. 위치가 나쁘지는 않은 건데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상승한 이후에 밀린 건데 문제는 9만 원 돌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창표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저희한테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두 분과 유튜브 한 분 상담을 해드렸고요. 좀 이따가 제가 관심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힘드신 부분이고 상황상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돕기 위해서 노란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홈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주는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비도 많이 오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곰곰이 제가 생각한 게 곡물이나 그런 부분이 예전에 얘기하고서 한 번 급등이 나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종자나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금일 관심 주는 농후 바이오입니다. 농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자 6종 등 육성 연구에 재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매출원이 고추, 수박, 무배추 등 각종 종자 매출이 다수가 돼 있고요. 지금 원예도 하고 있고 수도 용산 토사업이라고 이거는 좀 새로운 사업인데 이 부분은 포털에 여러분께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고기능성 작물을 개발해서 또 전체적인 게 유전체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재래종, 교잡종 부분을 지금 최근에 되게 예민하긴 한데 중국과 인도 중심으로 최근에 매출이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실적이 되게 우수한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 회사는 아니고요.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오늘 종가가 3.66% 오른 14,150원인데요. 14,150원부터 14,000원까지를 매수 관심권으로 보시고요. 지금 어찌 보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약간 방향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급등하게 되면 혹시라도 1차 목표가를 15,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고요. 수렴도 어느 정도 염두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격 전략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단으로 내려갔을 때는 12,500원대가 이탈하면 안 됩니다. 12,500원대까지 이탈하게 되면 종목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이 지금 현재 예전에 비료나 사료 쪽도 재차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후속주로 전체적인 종목 자체가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14,000원 초반권까지 매수 관심권 1차 목표가를 15,500원 그리고 하단에 12,500원이 이탈하면 손절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6월 꽃길 만들기로 여러분께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온라인 강연을 하나니까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료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참여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종목별 장세가 너무 두드러지다 보니까 테마도 최근에 정치주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이지 제한적인 종목으로만 움직이고 대형주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형주가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지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잠시 말씀드리면 계속적인 똑같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3300대가 저항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코스피는 2분기 이익개선 종목으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는 게 포털이나 그런 데 들어가시면 2분기에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1선 기준으로 종목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의 수급 변동성인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 요인이 생기고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환율이 지금 더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요. 순환매가 빠른 만큼 업종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1선 이탈된 거는 일단 대형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좀 안정된 모습으로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했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홍프로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의 간지러웠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프로님의 USB 당첨자분 발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당첨자분 5분이 당첨되셨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성함과 주소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 함께 했는데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요. 일교차 크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웃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7시 본방 4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